앞선 격에서 지조 짬짬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각각의 매너스입니다. 다시 한 번 이상길, 짬짬. 왼쪽에서 훈렴. 바랍게 들어갑니다. 2, 2,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2, 3 3중 미뤄렸습니다. 다시 페이스라엘 타고들는데요. 반대편! 들어갔습니다! 상관 마무리했고 있습니다. 5중 저장이죠. 4, 1, 2, 2, 3, 4, 5중. 아우, 지금 미뤄덕이 더 안 들켰어요. 70대의 17, 10대의 19, 예정수가. 다음으로 5전차가 되어버렸습니다. 2단계 선수 끝났습니다. 2단계 선수 한번 만나볼게요.